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고 본 것 같지만 아직 확실하게 내 것이 안 돼서 말로 잘 나오지 않는 이 기초 단어들을 여러분들께서 문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를 보여드리고요.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문장 만드는 것까지 이렇게 쭉 진행하시면 앞으로 이 단어들을 활용하셔서 얼마든지 문장들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단어부터 가볼게요. 이번엔 bored. 뭔가 지루한 감정을 나타낸 거죠. 우리도 똑같은 걸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굉장히 지루한 느낌이 들죠. 그럴 때 여러분이 영어로 bored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단어로만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문장으로 우리가 나 지루해. 나 지루해질 것 같아. 너 지금 지루하니?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건데 자주 사용하는 문장 3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너 지루하니? 라고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렇게 돼요. Are you bored?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을 물을 때 화가 났니? 아니면 슬프니? 지루하니? 라고 물을 때는요. Are you? 로 시작해 주시면 돼요. Are you bored? 너 지금 지루하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Are you bored?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Yes, I am. 혹은 No, I'm not.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 문장 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 문장은요. 제임스는 분명 지루할 겁니다. 제임스가 싫어하는 일을 이렇게 시켜놓고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야, 이제 틀림없이 지루할 거다. 이제 지루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면 영어로는 I'm sure James is bored.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확신을 주는 표현 중에 이번에는 I'm sure를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다른 거, must를 쓰셔도 괜찮겠지만 문장 가장 앞에 I'm sure 나는 확신한다 라는 이 말을 넣는 것만으로 이미 틀림없이 뭐뭐일 거야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I'm sure. 그 뒤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문장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James is bored. 제임스는 지루합니다. 라는 표현을 넣었죠. 네, 그래서 나 확신해. 제임스가 지루해 할 거란 걸. I'm sure James is bored. 딱 표정 보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야, 제 표정 봐. 진짜 지루해 하는 것 같지 않니? I'm sure James is bored. I'm sure James is bored. 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머릿속에 떠올랐으면 그거를 여러분 반복해서 저랑 같이 수업하면서 중얼중얼 따라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혼자서 I'm sure, I'm sure James is bored. 이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해 보시는 거죠. 자, 그 다음은요. 저는 쉽게 지루해 합니다. 네, 뭐든지 쉽게 질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문장 딱 써주시면 됩니다. 영어로 하면요. I get bored easily. am bored 라고 비동사 I am 이라고 하면 상태를 말해 줍니다. 내가 지금 지루한 감정을 느끼는 상태란 거죠. 그런데 get bored 하면 지루해지다가 조금 더 잘 어울립니다. 상태의 변화를 말해 주는 거예요. 그냥 상태는 I am. 상태의 변화 I get. 그래서 I get bored. 난 지루해져. easily. 쉽게 말이지. 그래서 뭐든지 쉽게 질리는 사람. 아, 이거 좀 했더니만 지루하네. 이런 분들이라면 I get bored easily. I get bored easily. 이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get bored easily. 자, 이렇게 bored, 지루하다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세 가지 문장 만들어 봤는데 헷갈리지 않아요. 바로 복습 들어갑니다. 첫 번째, 너 지루하니 어떻겠죠? Are you bored? 한 번 더요. Are you bored? 두 번째, 제임스는 분명 지루할 겁니다. I'm sure James is bored. I'm sure James is bored. 저는 쉽게 지루해 합니다. I get bored easily. I get bored easily. 잘하셨어요.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Worried. 끝에는 살짝 붙여주시면 돼요. Worried. 그러면 걱정이 되는, 걱정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걱정스러운 일들 많잖아요. 그 감정을 담아서 worried. Worried. 나 영어, 나 해외여행 가는데 영어 못해서 어떡하지? 우리 아들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전부 다 worried입니다. 우리 근데 단어로만 쓰진 않죠? 문장 보여드릴게요. 정말 걱정됩니다. 이게 기본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로 하면요. I'm really worried. 사실 진짜 기본형은 I'm worried. 이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간에 정말로라는 의미를 가진 really 이 표현을 붙였어요. I'm really worried. 저는 정말 걱정됩니다. I'm really worried. 저 정말 걱정돼요. I'm really worried.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가보면요. 난 항상 네가 걱정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요. I'm always worried about you. 그냥 worried 하기보다는 어떤 대상이 걱정된다. 내 미래가 걱정된다거나 우리 아들이 걱정된다거나 내 영어가 걱정된다. 이렇게 대상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싶을 때는 about을 붙여주시면 돼요. I'm worried about. I'm worried about. 뭐 그 중간에 always를 넣을 수도 있고요. always는 항상이죠. 앞에서 나온 것과 같이 really 넣어서 정말 걱정된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약간 양념 첨가하는 느낌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I'm always worried about. 뭐가 걱정된다요? you, 네가 걱정된다 라고 하고 있죠. 나 네가 맨날 걱정되더라. I'm always worried about you.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뒤에 you 대신에 다른 대상, 내 친구 이름을 넣어도 되고요. my English를 넣어도 되고요. 나에게 관련된 문장으로 한두 번 얘기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저는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에도 있지만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만들 수 있겠죠. 영어로 해볼게요. I'm not worried about it. 이번에는 about 다음에 it, 그것을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서로 아는 거라면 그냥 그거라고 그냥 퉁치는 게 훨씬 더 간단하겠죠. 꼭 뭐 my son, my son, my son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 영어는 크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어는 반복되는 것들 그냥 그것이라고, it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not을 붙여서 뭐뭐하지 않는다. I'm not worried. 나는 걱정하지 않아라고 얘기하고 있겠죠. 그래서 뭐 그거? 괜찮아, 그거 어떻게 하면 되겠지. I'm not worried about it. I'm not worried about it. 나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복습인데요. 다시 세 가지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정말 정말 걱정된다. I'm really worried. 한 번데요. I'm really worried. 나는 항상 네가 걱정돼. I'm always worried about you. I'm always worried about you.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I'm not worried about it. I'm not worried about i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혼란스러운 느낌을 담은 confused. 뭔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confused. 혼란스러운 confused. 끝에 st. 이거는 살짝 툭 던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목소리 내셔서 z, d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st. 끝에 톡 그냥 살짝 넣어준다는 느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말들은 제가 끝에 모음 같은 거 달지 않고 그냥 자음만 넣어놨거든요. 끝에 톡 던지시면 돼요. 혼란스러운 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조금 더 혼란스러운데요. 네, 가장 기본형이죠. 영어라면요. I'm a little confused. I am 비동사 사용해서 내가 뭐뭐합니다라는 감정과 상태를 계속 설명해 줄 수 있겠죠. 이 구조가 점점 익숙해질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뭐 really를 붙이는지 아니면 조금 그렇다라고 해서 a little 이걸 붙이는지 이것만 조금 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I'm a little confused. I'm a little confused. 저 조금 혼란스럽네요. I'm a little confused. 한 번 더 해볼까요? I'm a little confused.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요. 혼란스럽네요. 이제 어떻게 하죠? 문장 하나 추가시켜봤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그냥 문장 하나만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얘기하고 또 더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될 건데요. 나중에 한 문장 만드는 게 익숙해졌으면 이렇게 추가해보는 것도 연습해보시면 좋습니다. 영어로 가볼까요? I'm confused. What do I do now? What, 무엇을, do I do, 하죠? Now. 지금 말이죠. 지금 뭐 하죠?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할 때는요. What do I do now? What do I do now? 이 문장 그대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I'm confused. 혼란스럽네. What do I do now? 나 어떡해. 어떻게 하죠? What do I do now? 이렇게 두 개 연결시켜서 혼란스러운 사항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다시 한 번 해볼게요. I'm confused. What do I do now?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이죠.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뭐뭐처럼 보입니다. 라는 이런 패턴을 사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영어라면요. He still looks confused. 어떤 동사 사용됐죠? Look. 이거는 뭐뭐처럼 보이다. 내가 보니까 제 어떠어떠해 보여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막 깃발을 물어뜯고 손을 막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 보니까 어떠어떠해 보이는데?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He looks. 그는 뭐뭐처럼 보입니다. He looks. Confused. 그는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뭐 그 중간에 우리가 Still만 넣은 거죠. 여전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He still looks confused.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He still looks confused. 한 번 더 해볼게요. He still looks confused.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 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혼란스럽네요. 저 조금 혼란스러워요. I'm a little confused. 한 번 더요. I'm a little confused. 혼란스럽네요. 이제 어떡해요? I'm confused. What do I do now? I'm confused. What do I do now?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He still looks confused. He still looks confused. 잘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Disappointed. 실망한 걸 나타내는 표현인 Disappointed. 아우, 실망했어. 지금 이렇게 얼굴을 감싸고 있죠.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을 한 번 떠올려 보거나 아, 내가 최근에 이런 일로 실망했었지. 혹은 제가 보여드린 문장을 최대한 감정입 한 번 해보거나 아니면 동작도 한 번 해보시면 훨씬 더 이 단어를 입체적으로 외워줄 수 있을 겁니다. 그냥 disappointed 라고 하는 것보다 아우, disappointed. 너 왜 그래 정말? 뭐 이렇게 한 번 연기를 해보는 거죠.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저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저 진짜 실망했어요. 가장 기본 형태죠. 영어로 하면요. I'm very disappointed. I'm very disappointed. 나를 실망시킨 사람한테 말해줄 수 있겠죠? 여기서 나온 very, 이거는요. I'm so, I'm really, 이런 것들과 바꿔주셔도 돼요. I'm very disappointed. 굉장히 실망스러운 느낌으로 해볼게요. I'm very disappointed.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요.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영어로 해볼까요? Don't be disappointed. Don't be disappointed. 주어 없이 바로 don't. 이게 나오면 뭐뭐하지 마 라는 의미가 되겠죠? Be disappointed. 이 실망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 앞에 don't를 붙여서 뭐뭐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Don't be disappointed. 제가 많은 Oh, I'm very disappointed. 이러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풀주고 있다면 Don't be disappointed. 실망하지 마세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Don't be disappointed. Everything will be okay. 다 괜찮아질 거예요. 뭐 이런 위로의 말들 하나씩 붙여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저는 그것을 듣고 실망했습니다. 그걸 들으니까 실망한 거예요. 그냥 실망했다 보단 그것을 듣고 실망했다라고 할 거면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I was disappointed to hear that. True 사용해서 뭐뭐하니까 뭐뭐하다.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느낌을 줄 수 있겠죠? 문장을 길게 만들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To hear that. 그걸 들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너 시험 떨어졌대. 너 그거 산 거 이제 배송 못 온대 갑자기 품절돼서 I was disappointed. 과거를 말하고 있겠죠? 나 실망했었어. 왜? To hear that. 그거 들어버렸지 뭐야. I was disappointed to hear that. 나 그거 듣고 실망했지 뭐야. I was disappointed to hear that.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I'm very disappointed. I'm very disappointed. 실망하지 마세요. Don't be disappointed. Don't be disappointed. 저 그거 듣고 실망했지 뭐예요. I was disappointed to hear that. I was disappointed to hear tha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Embarrassed. Embarrassed. 이거는 당황하고 부끄러운 걸 얘기합니다. 아우, 굉장히 부끄럽게. 아우, 뭐야. 이런 거구나. 아, 왜 이렇게 된 거야? 당황할 때. Embarrassed. 제가 연기력이 부족해서 제가 연기력이 부족해서 이게 잘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당황스러운 이 상황들 머릿속에 하나씩 떠올려주시면 돼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매우 당황스럽네요. 가장 기본형부터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영어라면 I'm very embarrassed. 한 번 더요. I'm very embarrassed.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감정 표현할 때 나 어때 라고 할 때 I'm 나 정말 어때 I'm very 이거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문장 처음 시작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제가 계속 반복 연습시켜드리면 나중에 바로바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I'm very embarrassed. 강세는요. Embarrassed. 중간에 넣어주시면 돼요. 두 번째로 하나도 안 창피해요. 나 안 창피한데? 어, 나 괜찮은데? 당황스럽지 않은데?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 I'm not embarrassed. I'm not embarrassed. 강세를 강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황한 거 창피한 것과 창피하지 않은 거 이거는 완전 반대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 얼마 부려서 대충 얘기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니다라는 not은 강세를 많이 주는 편이에요. I'm not embarrassed. I'm not embarrassed.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제임스는 당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딱 보니까 당황한 것처럼 보이는데 당황했다가 아니고요. 당황한 것처럼 보이다. 라고 말하고 싶다면 James looked embarrassed. 여기서도 룩이 등장했는데요. 과거형을 썼다면 그렇게 보였어. 예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께 제임스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야, 걔 근데 당황한 것처럼 보였잖아. 당황한 거 맞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죠. James looked embarrassed. 계속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까먹잖아요. 복습 들어가야겠죠.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I'm very embarrassed. I'm very embarrassed. 하나도 안 창피한데요. I'm not embarrassed. I'm not embarrassed. 제임스는 당황한 것처럼 보였어요. 제임스 룩드 엠바라스트. 제임스 룩드 엠바라스트. 잘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 가지 단어와 문장까지 배워봤는데요. 이게 헷갈리다면 다시 돌아가셔서 보셔도 괜찮고요. 마지막 제가 간단한 숙제 드릴게요. 지루하니? 너 지루해? 이거 처음에 배운 편인데요. 이거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고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훨씬 더 잘 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잘 기억이 안 난다면 제가 뒤에 원어민 반복 파일을 넣어놨거든요. 이거 여기서 끝나지 말고 쭉 이어들으면서 마지막 복습한다고 보시면 여러분들 절대 까먹지 않고 기억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원어민 반복 파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니? Are you bored? Are you bored? Are you bored? 지루하니? Are you bored? 제임스는 분명 지루할 거예요. I'm sure James is bored I'm sure James is bored I'm sure James is bored 제임스는 분명 지루할 거예요. I'm sure James is bored 저는 쉽게 지루해요. I get bored easily 저는 쉽게 지루해요. I get bored easily 정말 걱정돼요. I'm really worried I'm really worried 정말 걱정돼요. I'm really worried 난 항상 내가 걱정돼 난 항상 내가 걱정돼 I'm always worried about you 저는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요. I'm not worried about it I'm not worried about it I'm not worried about it 조금 혼란스럽네요 I'm a little confused I'm a little confused I'm a little confused 조금 혼란스럽네요 I'm a little confused 혼란스럽네요 이제 어떻게 하죠? 혼란스럽네요 이제 어떻게 하죠? I'm confused What do I do now?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여요? He still looks confused He still looks confused He still looks confused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여요? He still looks confused 저는 매우 실망했어요 I'm very disappointed I'm very disappointed I'm very disappointed 저는 매우 실망했어요 I'm very disappointed 실망하지 마세요 Don't be disappointed Don't be disappointed 실망하지 마세요 Don't be disappointed 저는 그것을 듣고 실망했어요 저는 그것을 듣고 실망했어요 매우 당황스럽네요 I'm very embarrassed 매우 당황스럽네요 매우 당황스럽네요 매우 당황스럽네요 하나도 안 창피해요 I'm not embarrassed I'm not embarrassed 하나도 안 창피해요 I'm not embarrassed 제임스는 당황한 것처럼 보였어요 제임스는 당황한 것처럼 보였어요 제임스는 당황했습니다 제임스는 당황한 것처럼 보였어요 제임스는 당황한 것처럼 보였어요 제임스는 당황한 것처럼 보였어요 제임스는 당황한 것처럼 보였어요 감사합니다.